뛰어올라 날려 헤어링 스키 누구도 피할 수 없어 닌자고! 닌자고! 더 큰 눈을 띄고 먹고 다시 뛰어올라 날려 헤어링 스키 언제나 우리처럼 닌자고! 닌자고! 뛰어올라 날려 헤어링 스키 닌자고 지난 이야기 널 빠지도 준비하고 너만 포기하면 친구들은 살아 밀어라! 내 소원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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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만 좀 빌어! 저 둘이 언젠가 우릴 구해줄 테니까! 제 62화 최후의 수단 어디서 쏘는 거죠? 안 보이는데? 이봐! 자네가 겁먹으면 어떡해 애들은 어떻게 지키려고 어디? 놈들이 왔어요 얼른 대피시키세요 안 할래 최대한 시간을 끌어보게 더 이상은 못 막을 것 같다 숨을 곳은 정한 개념 네 아니 아니 말하지 마라 너희만 알고 있는 게 좋아 잘 들어라 제이 나다칸이 니아와 결혼을 하면 모든 소원을 뺄 수 있게 돼 니아를 지켜라 목숨을 걸고 지킬게요 둘 다 상남자처럼 구는 거 그만하자 미리 말하는데 내 몸은 내가 알아서 잘 지... 시간이 없다 가라 닌자들아 어서 이봐 영감 거기서 뭐하는 거야 한 발 늦었어 나다칸 지도가 너무 컸어 보세요 이리로 나갔군요 너흰 절대 못 찾아 그건 내가 알아서 하지 여기 있는 것들 다 끌고 가 그리고 당장 니아를 찾아라 제발 나한테 넘겨 우리가 지금 데이터하러 나온 거냐고 이렇게 천천히 가다간 금방 잡히겠어 아니 아니 내가 저울래 저번엔 니가 날 구했잖아 이번엔 내가 널 구할 거야 게다가 어떻게 숭리한테 너를 적게 하냐 저기 봐 거의 다 왔어 여긴 잔 아버지가 갇혔던 등대잖아 진짜 오랜만에 와본다 그래 여기 있으면 분명 안전할 거야 녀석들은 여길 모를 테니까 노는 필요 없어 이러면 되니까 뭐 이정도면 상태가 괜찮지 몇 년이나 비어 있었는데 먼지도 없고 맞다 잔 아버지는 기계 천재셨지 들고 온 가방에 뭐가 들었나 보자 일주일 식량이랑 갈아입을 옷 나다칸을 잡을 때 필요한 독이 든 유리병 마지막으로 여행자용 차도 가져왔어 하지만 이건 다 실패했을 때 쓸 거야 계획을 다시 훑어볼까 그래 나다칸이 나타나면 독을 써서 공격해 움직임이 느려지겠지 그때 마지막 소원으로 닌자고를 구해 그러려면 진심어린 소원을 빌어야 돼 그게 뭔지 전혀 모르겠어 만약 소원을 잘못 빌면 상황이 훨씬 더 안 좋아질 거야 곧 생각날 거야 난 그럴 거라고 믿어 이제 정리나 하자 조용해서 생각하기 좋겠어 그때까지 나다칸이 우릴 못 찾아야 할 텐데 경찰이 시간을 끌어지만 좋겠다 협박해도 아무 소용없다 나다칸 다 헛속원하고 우린 어디 있는지 몰라 그리고 경고하는데 난 수용대회 우승자야 한창 땐 3년 연속으로 1등을 했었지 그럼 저 녀석들도 수용을 잘하나? 누굴 빠뜨릴지 골라봐 그건 좀 곤란해 둘 다 소중한 부하들이야 할 수 없지 둘 다 빠드려야겠군 그래 그래 알았다고 그럼 토미 전부터 별로였어 저요? 아니 사이먼은 타이거 위도우의 독을 쏟을 뻔했잖아요 방금 한 말은 못 들은 걸로 자네가 이래서 싫다는 게야 토미 타이거 위도우의 독? 그게 있으면 우리 선장님을 해칠 수 있겠네? 뭐야? 없앴다면서요? 딘자들이 독을 갖고 있단 말이야 더 이상은 알려줄 수 없어 잡고 이러면 나 갈 거야 나도 간다 자네야 잘됐어요 애들은 지켰네요 잘됐다고? 지금 바다 한복판에서 허우적대고 있는데 걱정 말게 내가 수용한 날 끝내줘 다른 문제도 있어요 뒤를 좀 보세요 어떤 눈을 깜빡이시래요? 나도 알아 안다고 긴장돼서 거라 그러니까 닌자들이 독을 갖고 있군 어떻게 할지 뻔해 날 잡으려고 함정을 팔았을 거야 그러니까 진자고나 세우자고요 여자애는 있고요 그런 애는 없어도 상관없잖아요 원래 다 같이 지낼 곳이 필요해서 시작한 일 아닌가요? 힘도 세졌으니까 그만하시죠 우리한테 진자고가 있어요 하늘도 점령했고요 우리가 이긴 겁니다 이 정도면 충분해요 충분해! 난 이 정도로 만족 못해 이 은혜도 모르는 감방진 녀석들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 어디서 감이 났어? 소원을 들어주고 부하로 받아들여줬더니 너희는 내 덕에 최고의 해적이 되었다 바다를 갖게 된 거라고 잘 들어 이거 하란 약속하마 내가 결혼을 해서 왕이 되는 걸 도와주는 녀석에겐 상상도 못할 만큼 엄청난 부와 힘을 주겠다 그 말을 어떻게 믿죠? 모든 소원을 빌 수 있는 힘을 갖게 되면 우리도 없을 거잖아요 지금 날 뭘로 보고 그딴 소리를 하지? 생각해 봤는데 도저히 안 되겠어요 우린 이제 당신을 안 따를 거요! 아, 벌써 잊은 거냐? 자넨 이제 총을 못 쓴다고 여기서 멈춰요! 농담 아닙니다! 어서 쏴! 그래봤자 아까운 총알만 날리는 거니까 어때? 이걸 보고도 나한테 계속 덤비겠다는 어리석은 녀석은 없겠지 그럴 줄 알았어 녀석한테 빗자루를 넘겨라, 클렌시 이제 플린트록은 네 부하가 됐으니까 예 좋아, 이 소원은 어때? 위대한 파괴자를 다시 불러들이는 거야 나다칸과 둘이 싸움을 붙이자 그런 건 못 빌어 누굴 해치거나 소원을 더 비는 건 안 돼 또 하나 안 되는 건? 사랑이지 내가 그걸 빌어서 이렇게 됐지만 게다가 미래에 우리 둘이 같이 있는 걸 보는 바람에 친구들도 잃고 닌자고는 엉망이 됐어 정말 한심하지? 이건 다 내 잘못이야 제이... 지금 함께 있긴 하지만 난 이런 걸 바라진 않았어 그만해 그래그래, 넌 듣기 싫겠지 아니야, 그만해 조용히 하라고 방금 못 들었어? 누가 있는 것 같아 여기에 누가 살고 있어 아, 그럼 내가 모르는 녀석 앞에서 속마음을 다 털어놨다는 거야? 아유, 진짜 민망하네 민망한 게 문제야 누군지 알아봐야지 빨리 와 문은 완전히 닫혔어 아무도 못 나가 우리도 여기 갇힌 거라고 아, 근데 너 귀 되게 박다 귀만 밟은 게 아니야 숨겨진 지하실도 찾았어 물건을 봐선 잔 아버지의 작업실인 것 같은데 네 말대로 누가 있나봐 너 날 지켜준다고 하지 않았어? 그러는 거 싫다며 이봐, 거기 어서 나와 난 잔이야 위험에 처해 있다면 내가 지켜줄게 잔? 잔 아버지가 여기 갇혀있을 때 잔을 또 한 명 만들었나봐 그럼 뭐해 겉을 봐 녹이 다 쓸어있잖아 녹이 좀 쓸었어도 기운은 넘치는데 얘가 우릴 지켜 이 꼴로 혹시 알아 우린 아직 소원도 못 정하고 있는데 얘가 도와줄 수 있을지도 몰라 리얼을 찾았나? 멍청한 것들 제대로 찾아봤어 랜시 고생이 많다 고맙습니다 내가 생각해봤는데 말이야. 넌 아직 소원이 두 개나 남았더라고. 하지만 전 빌고 싶은 소원이 없어요. 지금 이대로도 충분히 행복해요. 니아를 찾아라. 소원을 빌라고. 안 그러면 큰일 날 줄 알아. 하지만, 알았어요. 그러면 뭐, 제 소원은 니아가 뭐하는지 보고 싶어요. 아휴, 잘하네. 저기요, 누구야? 거울을 깨! 어딘지 들키면 안 돼! 됐다. 얼마나 많은 항의를 했는데 척 보면 딱이지. 적인 사도들의 해류가 흐르는 레드켈풍을. 대포를 장전하고 전속력으로 날린다! 녀석들이 있는 곳을 알아냈다! 노을 원하는 데이터가 포기해서 전국들이 있는 거고 싶어. ruin의해에는 그때 여행을 잃어버렸다! 보조건 또한 모든 일을 잃어버린다! 지금 이 상황을 받아보고 싶으시지 마치에서